아 얘가 가장 캔걸을 해요.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약간 좀 브룩레스는 느낌도 나이기도 하고 눈 작은 캐릭터 실론 캐들이 원래 세잖아요. 안녕 다흑과 샌드박스 콜라보 랩타일 포럼을 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100개 이상의 국내 반려동물 관련 업체가 모이는 대형 행사로 일자와 장소는 위와 같으며 입장료는 사전 예약 시 더 저렴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다양한 반려문화를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캥거루가요? 네. 캥거루한테 한 대만 맞아봐봐. 우와 털이 뭐냐? 무슨 털이래? 수전 듯해. 살이 떠 있는 것 같아. 아 이렇게 긁어가지고 바닥에 있는 거 뿌리 같은 거 뜯어먹는구나. 캥거루가 몇 종이 있다 들어갔는데 붉은 캥거루는 제가 생각했던 그 덩치들은 또 아니네요. 팔근육법. 9월에 태어나는데 자기 엄마가 아닌데 남의 엄마 뒤져먹고 있는 거요? 작은 애가 치우고 큰 애가 9월인데 한 달 만에 적을 거예요? 우와! 안녕! 진짜 귀엽다. 어저께 왔는데 캥거루의 즐거움을 못 입고 오늘 또 왔거든요. 어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오픈 시간에 와서 캥거루들이 지내는 모습을 보러 왔거든요. 아빠 캥거루는 딱 그 느낌이네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의 그 기준에 딱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그 땅 큰 캥거루는 내가 덤빌 수 없겠다 싶잖아요. 근데 붉은 캥거루는 약간 해볼만 할까? 발전기가 되면 더 빨개지면서 수컷들이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편안해. 와 땅을 다 긁어놓네요. 뿌리 먹는다고? 그 잔디를 새로 깔아서 그런가 봐요. 아.. 의미 없는 거네요 잔디 까는 게? 그래도 깔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먹기도 하고 우와! 수컷이네요? 암컷 수컷 다 달려있는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생식기 역할도 하고 배출도 하고 소변이랑 대변이랑 교미도 다 저길로 합니다. 아 말을 아끼자. 네네. 아..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오.. 아 진짜 너무 따뜻하다. 근데 왜 발이 젖었지? 오줌 쌌구나? 안녕! 진짜 너 너무 귀엽구나. 여기도 애기가 한 마리 이렇게 빼꼼 나왔어요. 아 이게 잔디를 따로 깔아줬는데 그걸 또 애들이 먹고 나면 잔디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럼 또 잔디를 새로 깔아주고 이렇게 내수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어 나왔어. 나왔어. 저 얼굴로만 지금 주워 먹고 있어요. 일본은 동물원 오면 항상 이렇게 먹이 판매대라 해가지고 캡슐 같은 거에 간단한 애들 사료가 들어있어서 그걸 급여를 해주기도 하고 직접 이제 뭐 먹이를 담아서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한국은 이제 현재부터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일부는 좀 허용을 해줬으면 동물원 기준으로는 왜냐면 사람이 동물이랑 가장 1차적으로 접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단인데 이런 건 좀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요. 일종의 행정 낭비 같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막 밥 준다고 끌어안는 건 말고 그냥 애들이 간식 개념으로 먹을 수 있는 주요 사료 같은 것들은 조금씩 줄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먹이도 같이 차네요? 네.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저희가 더 힘들어져요. 아 밑으로 내려서 주시면은 나랑 사슴공원 것들 많이 맞아 봤거든요. 아하하하 얘네도 똑같이 그쪽 애들이 훨씬 더 남편이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우와 발돋보아 ulla 실례 dir 맞지? 짠짠 짠짠 죄송해요 이 발톱으로 공격도 하나요? 일부러 공격하는 건 잘 없는데 좀 날카로워서 접촉할 때 조금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직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아직 안 나온다고 아 진짜 안 나오네요 아직은 어제 타이밍이 좋았던 거 아 운빨 게임이구나 진짜 진짜 귀여워 새끼 아 아 아 아 아 붉은 캥거루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까요? 아까 캥거루 중에 제일 큰 동이라고 해요 아까 캥거루 중에 제일 큰 동이라고 해요 캥거루 중에 제일 큰 동이라고 해요 아 얘가요? 진짜요? 저기 저기 나와있는 만스컷이고 다른에서는 안컷이라서 작은 거라고 해요 아 아 아 아 야생에서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야생에서는 훨씬 커지는 거예요 야생에서도 이 정도고 네 스컷이 큰 개체는 1.8m 어 지금 나와있는 스컷도 그렇게 큰 개체만 아 아 그렇구나 스컷이 근육이 많이 붙어있어서 어 어 저 친구가요? 어 아 얘가 가장 캥거루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얼굴도 약간 좀 브룩레스는 느낌도 나이기도 하고 여기 눈 작은 캐릭터 실론캐들이 원래 세잖아요 아 얘들의 무분별한 번식과 일라인을 막기 위해서 여기 나와있는 수컷은 이제 그게 없다고 하고 과거형이 수컷이었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수컷들만 이제 현재 진행형 수컷이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캥거루 자체를 막 사람이 가까이 볼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왈라비만 있고 어 그래서 캥거루는 막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게 사람을 막 팬다 그런 게 어 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많이 순하긴 하네요 조금 사나운 친구들은 그럼 본인들이 보실 수 있는데 말고 다른데 아 좀 사나운 친구들 따로 갈려 한다고 합니다 저 어저께 캥거루를 너무 좀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손님들 없을 때 오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네요 안녕 옵 Fragen 아 아 그리고 근데 공내에서는 왈라비까지는 키울 수가 있는데 개인이 근데 개인이 배설량이나 활동량이 너무 많아서 가정 내에서 키우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꼬리로 나 힘을 지탱한 거 아닌가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저 구멍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엄마가 배를 타고 올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간 다음에 5개월 정도 있으면은 얼굴을 내밀고 저희 동물원에서는 얼굴 내밀었을 때를 생일로 치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주머니에서 쭉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고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시작하면은 두, 세 달 정도 조금씩 조금씩 밖에 나와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기 있는 친구 정도 후기가 되면 안 들어간다 아... 그럼 태어나고 나서 거의 한 8, 9개월? 지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얘는 태어난 얼굴 내민 지가 얼마 안 된 거네요 10월 23일에 얼굴 내밀어서 지금 한 달, 두 달 정도 곧 있으면 이제 슬슬 나오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귀여운 붉은 캥거로 마주했고 조금 이따 다른 친구들 한번 보러 갈게요 정말defins 캥거로우보고 나오는 길에 일본다람쥐 전시장이 있어서 오하효고자임마스 우와! 뭐 많네? 마 representatives 데이 angled creation 청소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가 또 다르다네요 20마리 츄셜 맞네요?? 17마리 18마리요? 이즈 Buch 4분 5분 아.. 이렇게 아예 애들을 여기서 단체로 살 수 있게끔 방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애들 같다 다람쥐한테 진짜 쌩으로 도토리 주는 건 처음 봤어요 도토리 껍데기 다 뜯어가지고 안 해 있는 거 먹는 거 저 방금 처음 봤거든요 포드도 그냥 그걸 그대로 지면 다 된 애들이 단단한 모기를 주는 이유가 애들이 이가 계속 자르기 때문에 이가 좀씩 갈려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입이 다 무너지질 않아가지고 이가 잇몸을 뚫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우 진짜 귀엽다 여긴 들어오면은 그냥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높은 산 Blazoda 여기 와주신 분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stellt 여기만 보느냐 Stat! Tell lifi erdotal